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다.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 평범한 보통사람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저런 것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다?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은 다 얘기 안 해도 아는 것이고, 세리는 그 당시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유대인이면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자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돈을 뜯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것이고,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또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세리같은 놈들을 절대로 구원을 하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또 이 죄인이나 세리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받아주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하면서 절망 속에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 교회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교회의 사람들이 너희 같은 것들이 왜 왔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소외당하고 참 멸시당하고 자기 자신들이 생각해도 자기 자신들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자신들 같은 사람들을 좋아할 리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은 이런 책을 별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만 왔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모여들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사랑한다? 착한 사람만 사랑한다.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 집에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봤잖아요. 비가 선인들과 악인들에게 꽃같이 내리고 햇빛이 의인과 악인에게 꽃같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대호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을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가까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쳐버려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문등병자도 고쳐버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문등병, 중풍병자들의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이었어요. 저것들도 하나님이 버린 인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쳤기 때문에 중풍걸렸고 저런 인간들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풍걸리게 해서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문등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문등병자나 중풍병자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내다 버린 그런 자식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문등병에 중풍에 걸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벌을 줘서 중풍걸리게 하고 문등병 걸리게 하는 사람은 그냥 고쳐주거든요.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놈들도 우리 세리와 죄인 같은 놈들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이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존하고 있는 그 종교, 유대교라는 종교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죽어봐야 지옥 밖에 못 가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 와! 그리고 중풍병, 하나님이 벌을 줘서 걸린 중풍병, 문등병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고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벌을 줬는데도 벌을 줘서 그 병에 걸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동격이 아니면 그러면 못 고치지. 그러니까 이렇게 천대를 받고 소외당하던 하나님이 벌였다는 세례와 죄인들의 생각에 와! 저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중풍병자와 운동병자도 저렇게 고쳐주는 것을 보면 그리고 거기다가 토를 달아요? 안 달아요? 아무 조건도 안 붙이고 회개하라, 달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게 감동을 받은 세례와 죄인들이 저 예수에게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저 예수에게는 우리가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래서 모여듭니다. 모여듭니다. 정반대로 파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원망합니다. 그런다고 세례와 죄인들을 좋아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런다고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왜 원망을 해요? 서기관들과 파리세인들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것들하고 왜? 예수는 자꾸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또는 세례와 음식을 어떻게 음식까지도 같이 먹었으니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저 죄인들을 이렇게 백성들이 좋아하는 예수가 밥도 같이 먹고 저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던 즉 파리세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까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버렸다고 했는데 예수는 자꾸 받아들여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놓은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쳐부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것 이럴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 파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합니다. 얘기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그러기보다는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성령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서기관과 파리세인들이 듣고 들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을 끌리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인가? 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해 준다. 그런데 성령이 그 파리세인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서기관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들도록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 속에 넣어줄 때 그들이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래서 성령을 거부해 버리면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아시겠죠?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마음 속에 속삭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조건적으로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줄 때 그걸 받아들이며 그 비유, 내용을 다 알게 돼. 그래서 이 비유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실 때 성령을 받아 선택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시시한 얘기로 되버리고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비유가 너무너무나 그 비유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잘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감동하는 선택의 자유를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논리를 세워서 상대방이 딱 막혀버리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쉽지 않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도록 두말 못하도록 딱딱딱딱 해서 너희들 틀려왔습니다. 그렇게 부리면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것은 강제적이야. 그런데 비유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그 상대방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것은 너희들의 자유에 막힌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의 다 비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유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흔 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않느냐 그 당시에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재산이에요? 양이 재산입니다. 그런데 백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의 한놈이 도망을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자기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도망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상에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왜? 그 양 한마리가 자기 재산이니까 중요해요 안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아흔아흔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양을 찾아가는데 그것은 그 양이 착해서 안착한거죠. 왜? 톡 꼈으니까 안착한거죠. 그 안착한 양이라도 그 양이 이 목자에게는 중요해요.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목자가 맨날 양이 톡 끼기만 하면 오케이. 나는 알아서 살아. 네가 있으면 내가 골치 더 아파. 그리고 다음날 또 한 마리 톡 키면 오케이. 네가 가고 싶으면 가. 떠나고 싶으면 도망가고 싶으면 가.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목자에게는 뭐예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죄인과 세리들이 그 목자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버린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라도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어느 목자가 그냥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싶으면 양이 도망가면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요. 왜? 양은 자기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양은 방향 감각도 둔하고 보통 동물처럼 그렇게 센스가 있지 않아요. 양은 뭐예요? 이빨도 이렇게 무릎으로 상대방을 피해 줄 수도 없고 양은 싸울 수도 없어요. 양은 다 겁쟁이들이에요. 그리고 양은 이렇게 진돗개처럼 방향 감각이 확실하지 않아요. 어리벌이에요. 양들은 그래서 양들은 죽어라 하고 목자들을 따라다닙니다. 목자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도망간 그런 양일지라도 목자는 어떻게 해요? 찾아온다 이거야. 찾으러 간다 이거지. 왜?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왜 찾아야 돼?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망갔든 안갔든 간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도 예수님은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어리석은 양들이 있다. 어리석고 어떤 때는 도망도 가버리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목자 하나님 예수에게 중요한 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해서 팽개치는 목자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야. 너희들 생각하고 다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놈, 못된 놈들, 목자를 잘 안 따라오는 놈들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은 지옥 가 그럴 목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잃어버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귀관들이 저 세리들과 죄인들을 볼 때 저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야.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에게 전혀 안 중요해.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들이 믿는 그 조건적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저 사람들도 어떻게 필요하다, 소중하다. 이 얘기를 하자고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 그래서 이 복음서에 사복음서에는 이런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비유는 정말로 의미심장한 얘기에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놈이 도망가면 하나 한 마리를 덜해두고 이러면 하나도 여러분의 유전자를 키워주는 무조건적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은 멜번 호주 멜번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초청을 했냐면 호주에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는데 옛날에는 호주 정부에서 동양사람들을 이민을 안 받았어요. 누구만 받았어요? 백인들만 받았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유럽에 사는 백인들을 다 받았어요. 그 당시에 폴란드 폴란드가 공산화되면서 폴란드에서 많은 폴란드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이 호주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참 재미있는 것은 보면 폴란드 사람들이 워낙 폴란드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호주에 가보면 폴란드 백인들이 호주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요. 왜? 악착 그래서 제가 호주교회에서 초청해서 호주교회에 가보면 호주 사람들은 그냥 사회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일 안 해요. 일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다 정부에서 알아서 매겨주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일 많이 해요? 이민자들이야. 그래서 미국 가면 한국 이민자들 미국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가면 본토인들은 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런데 폴란드 사람들이 운영하는 교회에 가서 묵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원로 목사가 정말로 뉴스타트를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건강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에 제가 묵게 되었어요. 그 집에 어린애들도 보고 그러니깐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일곱살, 여덟살인 것 같아요.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2차 대전 때 독일이 히틀러가 폴란드를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청소년들 다 잡아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총알바지로 다 죽였대요. 그래서 그때 히틀러가 군에 입대해서 갔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때는 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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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도망가서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자기는 도망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여기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양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목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자가 됐대요. 그 사람들이 양 돌보고 밥 얻어먹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이 목자 생활을 한 십몇 년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독일이 항복을 해서 다시 폴란드로 돌아왔는데 그분이 양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양은 얼마나 순해요. 양은 짖을 줄도 모르고 윽 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 뭐냐면 양은 절대로 목자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양들은 목자만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양들도 한 백마리 정도가 되면 그중에 꼭 꼴통이 나온대요. 이 꼴통이 목자를 그렇게 속을 새긴대요. 그래서 영어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블랙쉽 쉽 쉽 는 양이고 블랙은 검은 양이라고 합니다. 양이 검은 양은 없거든요. 그런데 블랙쉽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이 다 하얀색인데 그 백마리 정도 되면 꼭 한두 명씩 나타나는 꼴통들을 블랙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꼴통이란 말이에요. 이 블랙쉽들 이 꼴통들은 자기들이 방향 감각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키워보면 양들이 버섯을 참 좋아해요. 버섯이 양떼에 가서 먹을 만큼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안 데리고 간대요. 그런데 버섯이 많이 있는 그 지역에서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양들이 다 양들이 다 버섯 냄새를 맡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순한 양들은 아무리 맛있는 버섯 냄새가 솔솔 불어와도 목자가 안 데려다 주면 절대로 안 간대요. 그런데 이 꼴통들은 간대요. 이 꼴통이 가면 양들은 못 찾아오는 거에요.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진돗개들은 굉장히 똑똑하더라구요. 얘들이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두 달. 쪄그만 강아지들이에요. 그때 세 마리가 있었는데 너럭바위에 데려다 놓으면 그 일대를 강아지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놀아요. 그 산 속에서 그런데 여기 돌아오는 길을 알아요. 참 놀라겠네요. 알아요. 그래서 이 방향 감각이 아주 좋아요. 어떤 때는 뭐 한 다 시간, 여섯 시간 없어져서 안 돌아와요. 그런데 꼭 나중에 보면 뭐에요? 와 있어요. 한국사람이 똑똑하다고 그러더니 걔도 똑똑하네요. 정말 똑똑해요. 제가 진돗개 강아지를 키워가면서 진돗개 홀딱 반했어요. 본래 안 좋아했거든요. 얘들은 주인이 아니면 절대 이 마음을 안 줘요. 그리고 너는 주인 아니잖아. 쓸데없이 나 만지지 마. 이런 성질이거든요. 진돗개가. 그런데도 자꾸 이쁘다고 만지려고 하면 그래요. 그래서 까칠한 성격이라서 안 좋아했는데 진돗개. 우리 사랑이는 까칠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흔아흔 마리를 두고라도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 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첫째, 찾아본다고 안 그러고 찾아 다닌다는 것이죠. 여기 저기 이 구석 저 구석 찾아 다닌다는 것이죠. 대충 이렇게 아! 이 자식도 어디 갔냐? 어디로 돕겠어? 이렇게 보다가 안 보이면 뭐예요? 아! 안 보이네. 가자! 이런게 아니다 말이에요. 찾아 나서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아 다닌다.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보통 목자가 별로 성의가 없으며 사랑이 없으며 대충 대충 찾아 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꼴통이 어떻게 했다고요? 톡 꼈단 말이에요. 먹자는 꼼짝도 않고 있는데 꼴통이 눈치를 살피다가 어떻게 해요? 버섯이 먹고 싶어서 톡 꼈단 말이에요. 냄새 나는 쪽으로 톡 꼈단 말이에요. 토끼였는데 이상하게 뭐라고 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꼴통놈 하나가 어떻게 해요? 토끼면 그래야 되는데 도망가면 토끼면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썼어요? 이러면 이러면 사실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톡 낀 자들. 좀 꼴통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톡 낀 자를 그런데 그 양이 꼴통 양이 톡 낀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그 자식들이 톡 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잃었다. 잃었다 라는 것은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목자인데 내가 잃었다 이 말이에요. 박수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면 내가 잃었기 때문에 도망간 놈에게 그 죄를 묻지 말고 나한테 어떻게 해? 내가 그 꼴통이 톡 낀 도망간 죄를 내가 대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법을 받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그런 분이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참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네. 네. 따뜻해진다는 것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생기, 에너지를 받으면 따뜻해져요. 그 속에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따뜻한 열 같은 에너지를 느낀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의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지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99마리를 들여두고 이러면 그랬고 99마리를 들여두고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이 버린 놈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저희들은 내가 나로부터 도망친 놈들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엄마, 아빠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래도 애들은 나는 내 살고 싶어 원하는 대로 살겠다. 로마 정부의 세리가 되면 돈도 많이 주고 좋지. 죄인들은 내가 훔치면 돈도 금방 생기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잃은 자들이야.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자들이야. 참. 그렇죠. 그래서 그 목자에게는 양이 중요하듯이 예수님에게는 우리들의 목자로서 우리가 한마리 한마리 그 목자에게 중요한 양이다. 심지어 어떤 양까지도 도망간 꼴통 양도 예수님이라는 목자에게는 꼭 어떻게 찾아야 될 잃어버린 양이다. 버린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것 그 말을 예수님이 서계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내가 잃어버린 양이다. 찾아야 되는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것 나에게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찾았어요. 마침내 찾았어요. 이 목자가 어디 뻘구덩이에 빠졌는지 어디 계곡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세상에 4시간이 걸렸어. 드디어 보니까 여기 있어! 열받아? 안받아? 4시간이 걸렸다니 배고파 죽겠고 목자도 목자도 피곤해 죽겠어. 그런데 이 공을 통해 여기 있어. 제가 목자 같으면 먼저 발길을 한번 확 이 새끼 너 때문에 배고파 죽겠다. 그럴텐데 이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 찾아서 찾은 적 어떻게? 즐거워! 이 새끼가 여기 있구나! 발길을 잘 못해. 그런데 그 목자 예수는 이상구가 아니야. 이상구 목자가 아니야. 이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여기 있었구나! 가만히 있어봐. 다친 데는 없냐?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해? 특별대우를 한다니까? 어깨에 뭐여? 너 여기서 풀도 못 뜯어먹고 배도 고프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니? 늑대가 올까봐 무서웠지? 어깨에 매오! 즐거워! 어깨에 매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저 하나님이 버려버린 저 세리, 저 죄인 하나를 구원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신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즐거워! 어깨에 매오! 그러니까 다른 착한 양들 꼴통 아닌 양들은 목자 어깨 한번 다 먹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톡 끼고 죄가 많은 놈을 어떻게 해? 더 사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는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야 여러분 힘이 나지 우리도 그러면 그 꼴통이 꼴통을 어깨에 매고 가니까 이 꼴통 양이 어떻게 했어? 마음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앞으로는 이 목자를 나는 절대로 안 떠나야지! 그러지 않겠지? 이것을 한 말이에요 그것은 그 꼴통 양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요 그러나 성령 못 받은 꼴통 양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자주 톡 해야 되겠네? 이게 성령 못 받으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 아시겠죠? 같은 말인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안식을 얻게 되고 이것을 모르면 그런 안식을 못 얻어 왜요?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런 거에요 그것은 성령을 못 받으면 결국 율법에 매달려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 안 봐도 나는 토요일날 예배라도 봐야지 이런 거에요 어깨 매고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 놓으라 이만큼 그런 꼴통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래서 죄인이 되고 세리가 된 인간들일지라도 그러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버린 것들이라고 그럴지라도 이렇게 그 사람 하나를 구원해도 우리 온 하늘에서는 이렇게 기뻐할 만큼 저 세리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저 죄인도 그만큼 중요하다 감동적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얘기를 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세리와 같은 죄인 그 죄인과 같은 죄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이런 너희들이 볼 때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지도 못할 것들이 그런 자들 너희들이 버린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하늘 나라에서는 더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중요하다 감동적이죠? 그렇죠? 응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합니다 이것만 하고 끝나죠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은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개 시시한 동전이 아니라 상당히 하나의 가치가 나가는 것 우리말로 5만원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드라크마 그러니까 50만원이겠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나요? 여기는 부지런히가 또 들어갔어요 그렇죠? 왜 찾아요?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50만원인데 5만원짜리 은전이 하나 떨어져서 어디로 굴러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가구를 옮겨서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50만원 가지고 있던 어떤 여자가 5만원을 잃으면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리 인간 이하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세례와 그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는 너무 중요하다 그 사람들도 중요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여자가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드라크마 찾아야지 그래서 찾는다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드라크마 라는 것은 은전입니다 은전 은전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드라크마 비유를 쓴 것은 드라크마 은전은 양은 내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지 그런데 드라크마는 그런 것을 알아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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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그 구석에 먼지구덩이로 떨어져 가있던 드라크마는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아 자기가 다시 발견되고 다시 어떻게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할 은전한계인 줄도 모르고 또 자기에게 주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 주인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누군 줄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는 어떻게 중요해서 결국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다 아시겠죠? 참 하나님 좋죠? 성경은 구구절절 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은 미처 놀랍구나 놀랍다 그것이 지유 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담는 지유다 이 지유가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 속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참 참 으로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배운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정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조건적 사랑은 놀라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받을 만큼 착한 짓을 하면 사랑 주시니까 그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될 사랑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무리 세리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버리시지 않고 끝내 우리를 잃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이제 내가 너를 찾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 깊이 담아둘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 중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유라는 열매가 빨리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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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